이승환 씨는 모든 얘기가 기승전 여자를 좋아하십니까? 네 물론 사랑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성과의 사랑을 저는 음악보다 더 1순위로 치거든요 음악은 한 3순위, 4순위? 괜찮으십니까? 이런 바람 저는 말 매번 해요 공연 때마다도 하고 계속 해요 음악이 1순위였다면 음악에 치여서 아마 제가 음악을 즐기지 못했을 것 같고 우리 밴드들한테 물어봐도 우리가 처음에 음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? 여자 음악하는 친구들 다 비슷해요 매 분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도 잠시 좋아하는 이성을 떠올렸었어요 요즘 좋아하는 이성 누구 있으신지 아 그건 나만의 비밀? 그건 나만의 비밀? 네 이승환 감독께서는 이승환 씨가 기승전 여자로 끝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처음에는 아 이렇게 신기하다 아 저 나이에도 저렇게 계속 끌어올릴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지나면서는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좀 지나면 약간 그 존경심이 생겨요 그 일관성에 계속 그 그러다니 지나면 안쓰럽다 사람이 좀 안 됐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도 그냥 그러려니 단계로 아 감사합니다.